속보입니다. 오늘 3월 28일 저녁 6시 18분에 일본 아우무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루카쇼무라 핵연료 제처리 공장이 있는 아우무리현 하코다. 화산에서 3일 전인 3월 25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저주파 지진이 여러 번 관찰되었었습니다. 일본 아우무리현은 일본 훈시의 최북단에 있으며 하코다 산은 아우무리현 도아다아치만타이 국립공원에 속해 있습니다. 하코다 산은 높이는 1584m이고 모양새는 제주 한라산과 비슷합니다. 하코다 산에서 저주파 지진이 관측된 것은 2017년 5월 이후 약 6년 만입니다. 문제는 첫 번째로는 물론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한 아우무리현 동쪽 앞바다이지만 그 이면에는 결국 지진이 후쿠시마와 미야기 현 앞바다로 갈 것이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지진의 히스토리와 패턴을 보면 아우무리현에서 며칠 내로 규모 8에서 9의 강진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아 보이며 결국 후쿠시마 아니면 미야기 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3월 16일에 뉴질랜드에서 규모 7.1의 강진 발생 이후 후쿠시마의 연속 지진이 발생 중이고 미야기 현에서 강진들이 발생 중이므로 오늘 당장 대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일본인분과 한국교포분들 그리고 일본 현지에 현재 여행 중이신 분들은 최소한 오늘 저녁만큼이라도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후쿠시마와 미야기 현 아우무리 현 등의 동북지역이 지진들이 빈번한 상황 하에서 최근 교수지역의 지진들이 심각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소리치고 서쪽을 공격한다는 성동격서라는 전술이 있습니다. 서쪽을 공격하기 위해 동쪽으로 적을 분산시켜 적의 힘을 약화시키는 책략입니다. 북동쪽의 동북지역에서 큰 요란한 지진들이 후쿠시마, 미야기, 아우무리 등에서 발생하는 도중에 실제는 교수지역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과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슈 어느 지역에서 대지진이 발생할지 모르며 한국의 남해안 근처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쓰나미가 최악의 경우 한반도로 밀어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 비견한 예로 최근 오이타형과 분고수도의 지진이 발생 중인 이중항구조선 단층대는 10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지진이 발생할 때에 각기 따로 움직이고 있기에 중앙구조선 단층대 내의 지진들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최근과 같이 연속 도미노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앙구조선 단층대의 10개 구간이 서로 연동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참혹한 결과의 대지진이 중앙구조선 단층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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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